대화 1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치인 씨는 휴가 때 뭐 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했어요. 수진 씨는요? 저는 집에서 많이 쉬었어요. 대화 2 투이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좀 바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그저 그래요.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듣고 말하기 1번 로라 씨는 요즘 힘들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답에 표시하세요. 로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요즘 즐거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답에 표시하세요. 치엔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수진 씨는요? 잘 지내요. 그런데 회사에 일이 좀 많아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투이 씨가 휴가 때 한 일을 모두 고르세요. 민수 씨는 휴가를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어도 공부했어요. 민수 씨는 이번 휴가에도 한국에 갔어요? 아니요. 한국에 못 갔어요. 조금 바빴어요. 대화 1 유키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민수 씨도 수영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민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낚시예요. 주말에 바다에서 낚시를 해요. 대화 2 유키 씨, 수영을 자주 해요? 아니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거의 못해요. 민수 씨는 낚시를 자주 해요?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주 해요. 내일도 갈 거예요. 저도 다음에 같이 가요. 듣고 말하기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원 씨는 낚시를 좋아해요? 아니요. 낚시는 그저 그래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2번 여자의 취미는 뭐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수진 씨는 요즘 운동을 자주 해요? 네. 저는 주말에 언제나 배드민턴을 춰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두이 씨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거예요. 두이 씨는 자전거를 자주 타요? 네. 저는 주말에 언제나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를 못 탔어요. 민수 씨, 우리 주말에 같이 자전거를 탈까요? 미안해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대화 1 마크 씨, 뭐 먹을래요? 이 식당은 비빔밥하고 냉면을 잘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로라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냉면요. 아주머니, 여기 비빔밥하고 냉면 주세요. 대화 2 타완 씨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래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그런데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 한국 식당에 갈래요? 네. 좋아요. 듣고 말하기 1번 민수 씨는 무슨 음식을 먹을 거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로라 씨는 오늘도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냉면을 먹을래요. 민수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두이 씨, 점심에 뭐 먹었어요? 김밥하고 라면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김밥은 맛있었어요. 그런데 라면은 조금 짰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친 씨,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을래요? 오늘은 한국 음식이 어때요? 좋아요. 뭐 먹을래요? 저는 삼계탕을 좋아해요. 유키 씨는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서울 식당에 가요. 삼계탕을 아주 잘해요. 대화 1 유키 씨는 학교에 어떻게 와요? 버스를 타고 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삼십 분이 걸려요. 민수 씨는요? 저는 학교에 걸어와요. 십 분이 걸려요. 대화 2 로라 씨, 학교에서 한국 문화원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가세요. 한국 문화원까지 40분이 걸려요. 먼저 1번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갈아타요? 버스를 갈아타요? 네. 시청 앞에서 한 번 갈아타세요. 5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한국 문화원 앞에서 내리세요. 듣고 말하기 로라 씨는 오늘 회사까지 뭘 타고 왔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로라 씨, 회사에 뭘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런데 오늘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왜 버스를 안 탔어요?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2번 투이 씨는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치엔 씨, 미안해요. 조금 늦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차가 많아요. 네, 보통 여기까지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은 40분이 걸렸어요. 3번 공항까지 어떻게 갔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유키 씨, 어제 오후에 어디에 갔어요?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공항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공항에 뭘 타고 갔어요? 학교 앞에서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학교 앞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있어요? 아니요. 시청 앞에서 버스를 갈아탔어요. 대화 1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이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 네.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실례합니다. 세종 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은행 옆에 있어요. 서울은행요? 서울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에서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100미터쯤 가세요. 그러면 서울은행이 있어요. 듣고 말하기 1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세요. 화장실 앞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계단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2번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에서 멀어요? 아니요. 안 멀어요.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100미터쯤 가세요. 3번 민수 씨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우리 집은 세종아파트 5동 301호예요. 세종아파트요? 네. 세종아파트는 학교 근처에 있어요.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쭉 오세요. 길을 건너요? 네.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오세요. 한국아파트를 지나서 200미터쯤 오세요. 그러면 세종아파트 5동이 있어요. 네. 근처에 가서 전화할게요. 대화 1 수진 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수진 씨, 제가 내일 오전에 전화할까요? 오전에는 회의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대화 2 여보세요? 거기 세종여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진 씨 있습니까? 수진 씨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수진 씨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말하기 1번 타완 씨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다음을 잘 듣고 전화번호를 써보세요. 타완 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9, 6, 1에... 아, 9, 6, 1에... 9, 3, 4, 2예요. 9, 3, 4, 2... 9, 6, 1에 9, 3, 4, 2... 맞아요? 네. 맞아요. 2번 왜 민수 씨는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민수 씨, 어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못 받았어요? 네? 문자 메시지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그래요? 민수 씨 전화번호가 010-5623-0325 아니에요? 아니에요. 9, 3, 2, 5예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여보세요? 왕치앤 씨 사무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왕치앤 씨 좀 바꿔주세요. 지금 안 계신데요. 실례지만 어디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그런데 왕치앤 씨는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요. 아마 1시쯤 돌아올 거예요. 1시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1 누가 수진 씨예요? 수진 씨요? 저기 키가 큰 여학생이 보여요? 누구요? 문 앞에 있는 여학생요. 저기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사람요? 네. 맞아요. 대화 2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누가 유키 씨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누가 유키 씨예요? 유키 씨는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아, 네. 저기 안경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유키 씨예요? 네. 맞아요. 2번 누가 치엔 씨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누가 치엔 씨예요? 저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치엔 씨는 키가 크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3번 다음을 잘 듣고 누가 로라 씨인지 고르세요. 오늘 로라 씨 봤어요? 아니요. 왜요? 오늘 로라 씨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왔어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예뻐요. 대화 1 수진 씨의 가족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마크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세 명이에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대화 2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치엔 씨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고향에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네, 운동을 자주 하셔서 아주 건강하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유키 씨의 가족을 고르세요. 유키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5명이에요.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타완 씨의 가족을 고르세요. 타완 씨는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여동생이고 한 명은 남동생이에요. 누나하고 형도 있어요? 누나는 없고 형만 있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투이 씨의 가족이에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투이 씨의 오빠예요? 네, 우리 오빠예요. 오빠는 회사원이에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이 사람은 투이 씨의 언니지요? 네, 맞아요. 언니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녀요. 대화 1 토야 씨는 한국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치엔 씨는요? 작년에 서울에 가봤어요. 서울은 어때요?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대화 2 로라 씨,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어디에 갈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온천이 있고 근처에 유적지도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듣고 말하기 1번 타완 씨는 어디에 가봤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완 씨, 지난주에 뭐 했어요? 가까운 섬에 갔다 왔어요. 섬요? 네,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았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여자가 할 일을 모두 고르세요. 유키 씨는 한국에 가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지에 가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세요. 네, 비빔밥하고 불고기를 먹어볼 거예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로라 씨는 서울에 가봤지요? 서울에서 뭘 했어요? 쇼핑도 하고 고궁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민속촌에도 가봤어요. 놀이공원에도 갔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교통은 어때요? 외국인도 쉽게 여행할 수 있어요? 네, 버스하고 지하철이 아주 편리해요. 대화 1 치엘 씨, 아파요?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어제부터 배가 아팠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어요.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대화 2 수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요? 많이 아파요? 열도 나고 목도 많이 아파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듣고 말하기 1번 치엘 씨는 어디가 아파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치엘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요. 몸이 좀 아파요.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투이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투이 씨, 왜 일요일에 세종학당에 안 왔어요? 아, 제가 토요일에 산에서 다리를 좀 다쳤어요. 정말이요? 지금도 안 좋아요? 아니요. 병원에 다녀온 후에 많이 나았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마크예요. 네, 마크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세종학당에 못 가겠어요. 그래요? 많이 아파요? 아니요. 어제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눈이 계속 아파요. 병원에는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어요. 알겠어요, 마크 씨. 오늘은 수업에 오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대화 1 저녁에 유키 씨 생일 파티가 있어요. 수진 씨도 갈 거지요? 그럼요. 갈 거예요. 그런데 치엔 씨는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니요. 아직 준비 못했어요. 오후에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야 해요. 수진 씨는요? 저는 준비했어요. 케이크하고 꽃을 샀어요. 대화 2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 한 번 모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시간을 물어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르세요. 민수 씨를 초대했어요? 네, 민수 씨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치엔 씨는요? 어제 치엔 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오늘 다시 연락해야 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남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르세요. 로라 씨, 집에 카메라 없지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네, 고마워요. 카메라를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런데 음식 준비는 다 했어요?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음식 준비는 다 했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투이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요. 네, 좋아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그래요. 토요일 몇 시가 좋아요? 3시에 세종학당 앞에서 만나요.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에게 연락할게요. 식당은 제가 예약할게요. 그런데 영화는 뭘 볼까요? 그건 토요일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대화 1 민수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제 고향은 전주예요. 전주 알아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못 가봤어요. 비빔밥이 유명하지요? 네, 그리고 한옥 마을도 유명해요. 전주는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예요. 저도 전주에 가보고 싶어요. 대화 2 수진 씨 고향이 제주도지요? 제주도는 어떤 곳이에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제주도는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제주도는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제주도는 얼마나 커요? 하와이보다 커요? 아니요, 하와이보다 작지만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섬이에요. 듣고 말하기 1 다음을 잘 듣고 여자의 고향과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투이 씨의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제 고향은 시골이라서 조용하고 깨끗해요. 여기보다 공기가 맑아요? 네, 여기보다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남자의 고향과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마크 씨는 도시에서 살았지요? 네, 큰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럼 높은 건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복잡했어요. 그렇지만 교통이 편리해서 살기 좋았어요. 그리고 산이 많아서 경치도 아주 좋았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대도시입니다. 높은 건물도 많고 교통도 편리한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바다가 아름다워서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맛있고 분위기가 좋은 식당도 많습니다. 대화 1 수진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어요. 다행이에요. 중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외로웠지요? 네, 지금도 몸이 아플 때는 좀 외로워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화 2 마크 씨, 요즘에도 많이 바쁘지요? 네, 일이 많아서 좀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녁에 기분 전환하러 갈까요? 기분 전환요? 네, 노래방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그럴까요? 좋아요. 이따 봐요. 듣고 말하기 1 투이 씨는 요즘 많이 힘들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투이 씨, 잘 지냈어요? 회사 일이 힘들지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어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일도 재미있고 회사 사람들도 좋아서 요즘 즐거워요. 2번 민수 씨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민수 씨, 어제 왜 축구하러 안 왔어요?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민수 씨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보통 집에 혼자 있어요? 네. 저는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치엘 씨, 우리 저녁에 매운 음식을 먹으러 갈래요? 매운 음식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왜요? 오늘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기분도 안 좋아요. 그래요? 수진 씨는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날 때 매운 음식을 먹어요? 네. 그러면 화가 좀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학교 끝난 후에 매운 음식도 먹고 기분 전환도 하러 가요. 대화 1 투이 씨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 드라마하고 영화가 아주 재미있어요. 타완 씨는 뭐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요. 대화 2 수진 씨는 학교를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음,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치은 씨는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저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치은 씨, 나중에 부자가 되면 맛있는 것 많이 사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로라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로라 씨는 한국 친구가 많지요? 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로라 씨는 왜 한국어 공부를 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2번 유키 씨는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유키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키 씨는 졸업하면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요.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회사에서 더 많이 배운 후에 사업을 할 거예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가위표에 표시하세요.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는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